생명나무와 선악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여호와 하나님의 질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래 동산 나무의 실가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가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비밀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그 해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원한 죄와 죽음이 오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천벌이 하늘에서 내려질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또 그런 엄청난 벌을 받는 선악과를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의 비밀은 그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것을 창세기에 미리 보여준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였다는 것은 종말에 되어줄 일을 창세 때 알려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항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 땅 위에 다시 창설하실 것이 이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편 78편 2절에서 3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곧 옛 비밀한 말 곧 우리가 들어왔고 알아왔고 전해왔던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게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시던 것이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원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인 만세전에 정해진 일이오 아담이 태어나기 6천년 전에 정하여진 일인 것입니다 고딘더전서 2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할 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계획인 것입니다 종말에 이러한 비밀의 말씀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것이오 작정된 계획에 참여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작정된 줄 믿습니다 고딘더전서 2장 9절에서 11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웨이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웨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게 창세부터 비밀로 감추어 두셨다가 성령으로 통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말이 영이오 생명이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가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하는 이 말씀은 신학자들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선악가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가도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당신은 여자가 창조되기 전이요 아담만 있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가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오 그 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며 그 후에 여자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는 하나님께 명령을 직접 받은 사실은 없으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가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고 작정하고 명명하신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뜻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해주는 나무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가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였고 또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먹었지만 실상으로 아담은 창세기 5장 4절 말씀과 같이 셋을 낳은 후 8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이는 육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천지창조 때 하나님 외에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우리라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라는 무리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가도 따먹고 염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서 생명나무 실가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 먹음으로 불순종에서 쫓겨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나무 실가는 원래 따먹지 못하게 작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생명나무 실가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게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때는 게시록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는 생명나무 실가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따서 여러분에게 주워 먹게 하십니다 게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게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내가 가까움이라 기록된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것이 아닙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되어 눈이 밝아져 생명나무를 발견하고 생명나무의 실가를 따먹는 자들이 영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것이고 옛적부터 장례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 게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알파와 오메가적인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축복은 이 말씀을 듣고 아는 자들이 지킴으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 받는 자가 되시고 생명나무 실가를 따먹고 영생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축복 that he written 축복 cool вот 인묘 감사합니다.